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하나의 내용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fm을 하는 여자들이 어째서 저렇게 손가락 티를 내고 싶어 안달랐는지 정상인들의 시점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선 저렇게 하기 힘들다 생각하실 건데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맥알 손가락의 근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 과거 맥알에서 남성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녀들은 점점 자신들의 사상이 담긴 내용을 이곳저곳에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죠. LA 다운타운 걸어가는데 문에 쌓인 먼지의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글씨 써놓더라고 난 지나가는 한남보면 한남충이다 라고 말하는 여자인데 거기다 한남충삼이란 적어두고 왔어 라는 식으로 인증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글은 여성들에게 멋있다고 칭송받기 시작하죠. 내가 올림픽 선수였으면 카메라에 대고 맥알 손가락 하고 싶다. 맥알 손가락 효과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세계의 한남들이 얼마나 찌질하고 작은지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크크 이게 어떤 일이냐면 맥알 홈피의 평등을 상징하는 마크라고 올라온 표시가 저 손가락이었어. 역시 여자들의 큰 그림 대단해 라는 말을 하며 그녀들의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두 손가락으로 잡는다고 말하자마자 맥알이라고 생각하는 여시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은 두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무조건 맥알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시간 함덕에서 일몰 찍고 있어 라고 말하며 한 여성은 자신의 통통한 손으로 태양을 잡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집게 모양의 손가락은 맥알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죠. 2022년 추운 겨울날 매일 아침마다 맥알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말하는 여성. 이렇듯 우리 여성들은 저 손가락을 맥알 손가락이 맞다고 이렇게나 많이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아마 인터넷을 하며 처음 보시는 자료들이었을 겁니다. 일부러 제가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자료가 아닌 직접 현장에서 찾은 자료로 만들었으니 그녀들이 이런 손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실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팍팍 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직 맥알리안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대놓고 그 손가락을 쓰고 있습니다. 대놓고 저 손가락을 썼다는 걸 보고 여성시대에서도 이 악물고 만들었다고 따봉을 외치고 있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맥알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좋다고 가서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 손가락이 그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들이 맥알 손가락을 저렇게 끼워 넣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까리가 꽃받친 여자는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여성들의 손길이 닿아있지만 남자들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고 외치기 위해 저 손가락을 넣는 거야. 한남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에 여자들의 소신이 담겨있다라는 의미로 손가락 넣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라고 자백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 여러분은 이래도 맥알 손가락이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은근슬쩍 스리슬쩍 FM을 계속하겠다. 밥 먹듯 FM을 하겠다라고 말한 이 여자. 박지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여자였고 개인적으로 FM을 게을리 한 것 같아 하루에 한 번씩 FM을 하겠다는 말을 리트윗한 여자이죠.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애니의 자신의 사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 일상에 너무 쉽게 자리잡게 된 남성혐오 표현이 정말 우연이라 생각되시니까. 남자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에 여자들의 소신이 담겨있다. 라고 말하는 그녀들의 모습. 언제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곳으로 영상을 퍼가셔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들의 음습한 진실을 알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버레카 은인 뉴스였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